안녕하세요! 1. 바 FIN 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엽떡 로제떡볶이 엽봉. 맛있게 먹겠습니다. 호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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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겨울이 다 끓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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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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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달콤한 맛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참기름 너무 맛있었어요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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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...